찬민수님, 레위기 4강입니다. 오늘은 3장, 친교재물에 관한 규정을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는 1장은 번제재물, 하느님께 바칠 때 내 잘못을 했을 때, 물론 4장에도 나오지만 번제재물을 어떻게 바쳤는지 잘 설명을 드렸어요. 재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죽여야 돼. 죽이고 손을 얹어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 죄를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런데 그냥 덮어 씌우고 난 돌아서서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사제가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사 예물 봉헌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재단 앞에 바치듯이 여러분들이 소도 죽여야 되고 숫소 그것도 숫소를 죽여야 되고 양도 죽여야 되고 비둘기도 죽여야 돼. 비둘기도 죽일 때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목을 자르기도 하지만 날개를 살에 붙어 있을 정도로 살짝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재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번제의 단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은 곡식, 가장 고운 곡식을 해서 유향과 소금을 상징으로 해서 변하지 말자. 그런 의미로 2장 했고 오늘은 이제 친교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친교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친교, 그 다음 이웃과 나와의 친교, 또 나 자신을 위한 친교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성서 전체 내용, 신약성서 전체 내용이 뭡니까? 나하고 하느님 말고 관계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선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나하고 하느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해? 이웃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사전에 하느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기본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걸 잘 못 이해를 하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건 기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교리 열심히 배우고 성경특강 열심히 듣고 여러분들이 또 다볼사이버 성당에서 좋은 일 할 때 힘들지만 봉헌 열심히 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나하고 하느님의 관계가 거룩해지기 위한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이웃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한테. 너한테 잘하듯이 내 이웃한테도 잘하라는 거야. 이게 모든 성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서의 내용이다. 쉽죠? 아주 쉬운 얘기죠. 하느님한테 잘하고 나한테 잘하고 이웃한테 잘하는 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3장. 친교 재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거는 친교라는 게 뭐예요? 커뮤니티. 그러니까 뭐랄까? 파티예요. 쉽게 말하면 파티. 친교 재물 파티. 친교 재물을 올리는데 하느님하고 파티, 나하고 파티, 이웃하고 파티를 말합니다. 자, 친교 재물을 올리는데 소를 잡아 바치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바쳐야 한다. 아, 여기 재미난 표현이 나왔어요. 그 번재물에 관한 규정일 때는 뭐라고 그래요? 1장 3절, 소떼에서 고른 예물을 번재물로 바치려면 흠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분명히 나왔죠. 그런데 3절에는 친교 재물을 올리는데 소를 잡아 바치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바쳐야 한다. 남녀의 차이를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친교를 이룰 때, 가족과 친교 재물을 바칠 때, 하느님한테 친교 재물을 바칠 때 남자만 재물로 바치고 남자만 나가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컷, 암컷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사 지낼 때 여자가 제사상에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 1300년 전 얘기예요. 기원전, 기원전 1300년 전에는 여자도 동등한, 나중에 역사적으로 가보면 동등한 건 아니고 짐승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성소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재물을 바치는 이가 자기 예물에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는 이가 자기 예물에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그것을 잡으면 만남의 천막이 쫙, 성막, 여러분들 우리 편집하는 직원들이 보여줄 거예요. 수도 없이 보여줬어요. 거기서 어귀에서 그것을 잡으면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재단을 돌며 거기에 피를 뿌린다. 재단을 돌면서, 이거는 지송소 전의 성소입니다. 이 칭교 재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화재물로 태워서 바치는데 곧 내장을 덮은 굿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굿기름,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께의 굿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내 간에 붙은 것이다. 이 굿기름이 뭐지 도대체? 굿기름은 그냥 상원에 올라오면 굳어버리는 기름, 그걸 굿기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 안에 보면 장기가 이렇게 심장, 간, 위, 소장, 대장 이거 있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 그러니까 쓰레기로 치면 큰 쓰레기 못 중에 작은 쓰레기, 간이 있고 천엽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이 천엽으로 점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점치지 말고 다 싸잡아서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들을 재단 위에 불에 얹은 장작위 번제물과 함께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여러분들 어디 돼지고기 먹고 그러면 어때요?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좋고 그냥 아 저 집 돼지고기 구워 먹는구나. 그런 거 알듯이 하느님께 바치는 기름을 태워 바치는 게 최고의. 또 곡식재물을 받을 때 유황을 태워 바칠 때 최고의. 그 연기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우리의 정성이 하늘로 닿는다.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친교재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치는데 곧 엉덩이뼈 가까이에서 떼어낸 기름진 꼬리 전부와 내장을 덮은 굿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굿기름,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깨의 굿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에 붙은 것이다. 사제는 그것들을 재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불에 태워 주님에게 바치는 음식재물이다. 염소를 바치려면 예물을 바치는 이가 그것을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손 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죠. 손을 얹은 다음 만남의 천막 앞에서 그것을 잡는다. 그러니까 봉원자가 잡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은 재단을 돌며 거기에 피를 뿌린다. 그 짐승의 일부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치는데 곧 내장을 덮은 굿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굿기름, 두 콩팥과 거기 허리깨의 굿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에 붙은 것이다. 사제는 그것들을 재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불에 태워 바치는 향기로운 음식재물이다. 우리가 속고리 과소 먹잖아요. 그 기름 그만큼 그 속고리는 정말로 좋은, 건강에 좋은 거고 하느님께 바치는 소중한 재물인 것이죠. 그러고 보면 모든 기름을 다 하느님한테 바칩니까? 아닙니다. 사람한테 좋은 기름은 그냥 사람도, 제사 지내는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칭교재물이죠. 소를 한 마리 잡았는데, 내가 소 한 마리 잡았는데 그걸 다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소 데리고 가서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 못 먹죠? 누구를 불러야 돼? 이웃을 불러야 돼요. 이웃을 불러서 나눠 먹어야 돼. 사제하고도 나눠 먹고 이웃하고도 나눠 먹고 그래서 이게 칭교재물인 거예요. 서로 나눠 먹는 거. 여기 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느님께 좋은 굿기름 태워서 살라 바치는 거, 하느님을 위한 거야. 또 내가 하느님한테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느님한테 재물을 바치는 거니까 나 역시 거룩하게 되는 거야. 거룩한 하느님한테 제사를 지내니까 나 역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야. 또 나 혼자 이 고기를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주위에 친지들, 동네 사람들을 불러와서 내가 오늘 칭교재물을 바치니까 와서 같이 나눠 먹자고 이렇게 해서 나눠 먹는 거야. 누구 사랑하는 거야? 이웃 사랑하는 거야. 나 사랑하고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 제사를 통해서 얻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하느님도 거룩하시지만 나도 거룩해지고 누구도 거룩해져? 이웃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칭교재물이고 거룩함의 성소가 레윅이라는 거예요. 모든 굿기름은 주님의 것이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법규다. 너희는 어떤 굿기름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굿기름을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우리는 사슴피 먹죠. 사슴피 먹고 사실은 천엽도 먹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엽도 먹고 간도 먹죠. 우리는 간도 먹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보통 육체와 생명의 주인이 우리의 육체와 생명의 주인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기름은 육체를 보호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많은 기름들은 충격을 받을 때 그 기름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명의 보호자야. 생명의 보호자니까 그 기름은 우리 먹으면 안 돼.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기름은 먹으면 안 돼. 그리고 힘의 근원이고 육체의 보호자는 기름이에요. 생명의 보호자는 피야. 우리가 피가 다 빠져나가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육체를 보호하는 건 기름을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은 피에 있고 육체는 기름에 있는 겁니다. 간단해 보이는 말 같지만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으로 정말로 지금 와서 아, 왜 그렇게 굳기름을 하느님한테 살라받치고 피를 뿌리고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랬는가. 우리는 선지 먹잖아요. 선지국. 지난번에도 제주도에 가서 선지 맛있는 은인의 선지, 해장국 그 집에 가서 선지를 한 그릇을 더 시켜서 먹었어요. 우리는 선지를 먹는데 피의 상징이라는 거죠. 피의 상징이기 때문에 재단에 뿌려야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내려온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데 여기서 비둘기 잡으라는 말은 안 나와요. 비둘기는 잡아서 누구하고 나눠 먹어? 비둘기는 나눠 먹기도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하고 염소, 소까지만 여기서 성소 3장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친교재물은 항상 나눠야 돼. 여러분들 우리 제사 지내면 보통 옆집에 떡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떡 갖다 주죠. 나는 굿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몸이 아파서. 굿하고 나면 그 굿도 이웃한테 굿 음식 나눠줍니까? 안 나눠줍니까? 나눠줍니다. 그리고 불공 드리러 갈 때 불공 끝나고 난 다음에 음식 서로 나눠 먹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친교재물도. 성체, 성사 때 우리 같이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다고 그러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친교재무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나와 이웃과의 나눔, 사랑. 이게 바로 레유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문화를 계속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생명 있는 육체중을 보호하는 굿기름과 생명을 나타내는 피는 하느님 거니까 마시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너희들은 살 먹어라. 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음식 규정이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613가지 규정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레이기 공부하는 우리 많은 교우들 재밌다는 얘기를 댓글에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쭉 가면 그때의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잠깐이라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전 탈출기도 읽어보고 창세기도 읽어보고 레이기도 읽어보면 조금씩 조금씩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 바로 신약성서 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때가 차서 어제 복음에도 그랬죠. 때가 차서 나의 때가 이루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내가 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게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느님한테 번제 제물을 바치고 또 칭교 제물을 바치고 속제 제물을 바치고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완성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똥글똥글콩으로 만든 천국장 똥글똥글콩으로 만든 천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어? 어?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천국장 똥글똥글콩으로 만든 천국장 똥글똥글콩으로 만든 천국장